이번에는 타미아에서 나온 싱크로마스터 Z9 요거에요. 요거는 예전에 중국거로 조립을 했었죠. 중국거 고퀵거로 조립했습니다. 고퀵건데 박스가 이렇게 작게 나온거 요거 요걸로 조립했었죠. 중국거는 이렇게 타미아 커트로 조그만한 박스로 나온거는 품질이 별로 안좋아요. 큰 박스나 플라스틱 박스 안에 들어있는게 품질이 좋습니다. 중국거 49는 참고하세요. 박스가 크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박스 안에 있는 것이 플라스틱 품질이 좋고 좀 고급형으로 나온거에요. 이렇게 종이박스에 들어있는 중국거는 겁나 허접합니다. 그래서 고기꺼에요. 근데 이게 허접하긴 한데 플라스틱 품질이 안좋아요. 잘 부러져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은 괜찮아요. 이게 중국건데 중국스럽지 않다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설명했잖아요. 제가 타미아 오리지니라 있음에도 이제 중국거 설명할때는 저는 일단 이걸 처음 봤으니까 이제 이것이 타미아 거든 중국 거든 한국 것이든 이거를 설명하지 이거를 복사본 복사품을 설명한다고 해도 이 모델 자체를 설명을 하는 거에요. 그것이 중국 것이든 일본 것이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여튼 이게 중국스럽지 않게 만드는 그 제품이라고 제가 막 칭찬을 많이 했어요. 어 타미아 것도 똑같이 배웠겠죠. 뭐 딱 보니까. 중국거는 이렇게만 만들어도 칭찬할 만해요. 왜냐하면 중국거 올디거 사법은 알겠지만 이 덮개가 겁나 요괴스럽잖아요. 막 매개인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이 바퀴도 다 소경이고 다 똑같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다른게 생겼잖아요. 대경에. 이것도 덮개도 깨끗하고. 이 스티커도 되게 괜찮게 잘 나왔어요. 예 중국게 이정도면 엄청나게 퀄리티 좋은겁니다. 플라트 제이드들이 좀 안좋아서 그렇지. 요거의 오리지널이 이제 요거 잖아요. 아 바퀴가. 오우. 바퀴가 이 박스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돼있고. 타이어 대경. 차시린 vs. 아 덮개충. 아 덮개가. 아 원래 빨간색인데. 중국거 얼마나 잘 재현했지. 볼까. 야 그대로 재현했네. 금영 갖다 그대로 박았네. 금영 가지고 와서 그대로 찍었네. 아주 그냥. 대놓고 복사했네. 대놓고 그냥. 아예 그냥. 여기. 이 투명 있잖아요. 이거. 운전석. 동그란거. 이것도.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전구같은거 놓을거 옵션으로. 아 그건 맞는거 같아요. 여기가 투명인 이유가. 여기. 전구. 여기 해서 불빛 밝히라고 그렇게 한거 같아요. 모터는 안들어있습니다. 아 뒷범버는 들어있네요. vs샷인데 요거 안들어있으면 허접해요. 타미야께. 이게 샷시가 이렇게 뒤에가 없잖아요. 범버가 안들어있잖아요. 그럼 좀 짧고 깡통하고 뭐 볼품이 없어. 근데 뒤에 이게 있으면 이 샷시가 커져가지고 이게 좀 있어보여. 확실히 커지고. 요게 들어있습니다. 아 요 롤러는. 앞롤러는 고무룰러고. 뒷롤러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롤러 2개인가 4개가. 아 딱 2개 들어있습니다. 기어는 하나만 들어있네요. 4대1 기어. 어? 피니언 기어가. 그냥. 이거 언제 나온건데. 피니언 기어가 이거야? 피니언 기어가 국산 피니언과 똑같습니다. 보면. 원래 이거 아닌데. 이거 옛날에. 이거 언제 나온거야? 나온지 오래됐나? 언제 나온거야? 돈분만 알지. 700원. 요즘 나오는게 700원 아니죠. 조금. 몇 년 전인가 보다. 700원인가 보니깐. 요즘 나오는게 얼마에 되있지? 900 좋혀있지 않나? 됐어. 뭐.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뭐. 타미야는 이제 VS 샷이 뭐 이런거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설명할거는. 깨울이 밖에 없어요. 깨울. 요 깨울. 깨울만 설명하면 되요. 깨울. 아 스티커. 스티커. 여기 있다.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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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한번 봅시다. 중국거랑. 와. 미치겠다. 그냥. 토시하나. 야. 이거 그냥 그대로 벗겼네.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그냥. 그냥 복사하네. 야. 이것마저도 똑같이 해놨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냥 구키는. 그냥. 그냥. 그냥 그대로 벗기는구나. 이 구키는. 아. 그래도 중국 것 중에. 그. 뭐야. 플라스틱 박스에 있는거. 그 뭐지. 아. 뭐더라. 이 회사는. 벗기긴 벗겼는데. 그래도. 좀. 자기들의 나름대로 어떤. 휠도 보면. 이렇게 은색. 은색도 있어요. 은장 위에다가. 보면. 이렇게. 자석도 따로 넣어놔요. 모터 자석을. 그리고. 저기. 타이어도. 이게 섬세하게. 보면. 되게 섬세하죠. 현실적인 타이어처럼. 이 트레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뭐. 롤러도. 뒤에. 저기. 슬라이딩 범퍼로 만들고. 어떤. 특색 있는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중국 것 중에. 품질 좋은건. 플라스틱 박스. 이런 박스 말하는 겁니다. 요건 그렇게. 타미야거나. 어떤. 다른 부분을 넣어가지고. 좀 조화 시켰어요. 조합. 그러니까. 복사 플러스. 변형. 복사 플러스. 더하기 발명. 이런 것들 했는데. 야. 그냥. 이. 고퀴 건. 아주. 바퀴 다르네. 바퀴가 다릅니다. 바퀴가. 바퀴가 다르다는 것 빼고는. 뭐. 거의 없죠. 롤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원래. 이제. 고무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에 고무가 있으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앞에. 플라스틱. 이걸로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뒷룰로는. 이 금형 찍을 때. 이거. 그대로 갖다 박으면 되잖아요.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1980년대에는. 이렇게. 금형을 교류하는 것이. 어떤.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난리나죠. 아이디어 상품 개발. 아이디어. 지금 저작권 시대니까. 그 당시에는 뭐. 금형을 빌려주고. 돈 주고 좀 빌려주고. 뭐. 교류하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상품들이. 금형을. 금형이나 도면을 빌려서 썩은 것 같아요. 일단. 조립을 하면서. 딱히. 따로 설명할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다 조립을 한방에 끝냈습니다. 스티커까지. 덮개는. 똑같아요. 완전. 야. 이렇게. 제대로. 똑같이 베끼네. 중국이 베끼네. 참 잘해. 그리고. 이제. 여기. 범퍼. 여기에 끼우는 방식이죠. 중국구 조립할 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야. 와. 여기다. 걸리는 겁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역시. 타미야가. 이걸 했었죠. 요거 단점이 뭐냐면.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괜찮아요. 여기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또. 똑바로 안걸려. 어. 괜찮은데. 이게 단점이. 코너 돌 때. 이게.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잖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툭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날개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트레가 몇바퀴 돌려면. 이거 없어요. 찾아야 돼. 그렇다고. 접착제로 붙일 수도 없는거고. 그러고 보니까. 뒤에. 날개 부분. 날개 때문에. 윙. 요거 때문에. 요. 뒷범버가. 필요하네요. 근데. 박스에는. 표기가 없습니다. 뒤에. 뒷범버가. 없네요. 박스에는. 만화에는. 이거 만화에 나오나. 모르겠다. 그리고. 기어는 4대1 들어있고. 모터는 안들어있습니다. 이 모델은 없어요. 모터는. 요 모터가. 저기. 그. 블랙 모터. 그보다 좀 세요. 국산. 전환정밀에서. 만든건데. 13모터 보다. 훨씬 세게 나온. RPM이 훨씬 높게 나온 모터인데. 이게. 되게 세요. RPM이 엄청 높아요. 여튼. 그걸로 놓고. 이게. 이탈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거를. 조립을 할 때. 요거. 붙이는데를 못 찾았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다 붙였잖아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붙이는 데가 없는 거야. 타미야꺼 조립해 보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알겠네요. 이게. 이게. 여기 있었던 거군요. 여기. 바퀴에. 요. 바퀴에. 이렇게. 휠에. 딱. 붙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건. 휠이. 이런 휠이잖아요. 그러니까. 휠에는 당연히 못 붙죠. 그런데. 스틱건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여분으로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붙일지 몰라서. 외도 붙였던 거죠. 그래도. 다른 타미야 모델보다.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요. 휠 때문에. 요. 휠이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요거. 요거 때문에. 일반적인. 그게 그거인. 덮개만 조금 다른 거랑은. 그래도 좀. 다른 거라 볼 수 있죠. 트랙에 한번 돌봐야죠. 트랙 코스를 좀 바꿨습니다. 트랙을 잔뜩 샀는데. 어. 여기 있는 것도 훨씬 많아요. 샀는데. 공간이 여기밖에 안 돼서. 지금 이거를. 이제. 칸막이 벽을. 제가 이제 없애고. 여기까지 연장을 다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서 못했습니다. 그거.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다 치울 엄두가 안나. 어따 둬. 이걸. 그래서. 최대한 넓게 깐 게 이겁니다. 최대한 어떻게. 공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한 게 요 정도에요. 더 이상은. 이제. 크게 못 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여기가 치우고. 여기가 치우고. 한번 볼까. 아유. 이거 이탈하겠다. 아. 모터 겁나 세네. 이거. VSC로 이탈할 것 같은데. 어. 이탈하네. 어. 이탈하네. 어. 어. 여기. S자. 여기서. 속도가 살짝 줄어. 뭐야. 도끼 어디갔어. 도끼 없이 돌렸나. 아. 도끼 없이 돌렸지. 아우. 한 손으로 끄기가 어려워. 아. 13모터가. 제일 나아요. 기본 모터가. 미니카. 센걸 하도 많이 돌려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왜 13모터.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튜닝 같은거 하면.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 그러잖아요. 이유를 알겠더라고. 아. 모터가 세면. 너무 빨리 돌아서. 부담스러워요. 어. 어. 이런거. 에그 봐봐요. 그러면. 이런 상태거든요. 이거. 밤에 돌리기도. 겁나.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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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 아wi. 이 집. resulted. 다음에는. 처음에는. Moder. 미드해트. 아리에서 나오는건데. 아리의 전기 모델들들과 후기 모델이 있죠? 전기 모델일 겁니다. 이것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것 한번.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아리 미드나잇.